감사합니다 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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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밀게요 그냥 미는 척하면서 땡길게요 왜냐면 미는 척을 해버리면은 상대가 쟤네가 미는구나 이러고 밀거든요 더 미는 척만 딱 해주고 땡기는거죠 주먹밖에 몰라 차차차 지금 무서워질까? 아냐 정말이야 소리질러줬어요 먹다니까 리신 오는거 보고 W도 쓴거에요 셀스한테 가만히 있어봐 생각좀 해 보긴 뭘 해 게임할때는 약간 팬가입 이런거 못읽어줘도 이해좀 해주세요 집중하느라 그냥 평소면 할텐데 승격전이라 마스터티어 가야죠 약간 안좋은데요 아이스 좋고 좋고 뒤에 빼있을게요 블리츠라 사리는게 최고야 CS 다 버리는게 짱이야 블리츠라 이게 지금 블리츠가 아까 멍청한게 이게 그 보통 원딜이 생존기계가 없는걸 하면 블리츠 절대 하면 안되거든요 해버려가지고 지금 금기를 범한거죠 원딜이 루시안이나 그런거면 블리츠해도 되는데 금기를 범했다고요 아하 변태들아 아하 원딜 디스코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아 아 이리 아 아, 리신 되게 잘 풀어주네. 근데 어찌보면 이게 당연한거에요. 블리치랑 라인전하면은 원래 갱이 생명이에요. 갱킹력이 진짜 좋아서 호응이 진짜 타깃거돼요 블리치가. 블리치는 갱홈이죠. 원디 디스코님 제가 킥뼈 보내드릴게요. 귀엽다 암호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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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 운다 암호 운다 암호 운다. 아, 씨발 다 놓쳤어 하나 먹었다. 울트라 메가캡종 파워건 같은게 있으면 어떨까? 총알 받아라! 와, 브릿지 패기 봐라. 깜짝 놀랄 준비 되겠지? 바위는 바보 주먹밖에 몰라. 차차차!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나도 남모스 바텀 같아. 느낌, 느낌이 쎄해. 마쩡나라! 바이올린 가방에 뭐가 들었지? 공포의 바이올린이다. 미드네.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구. 일부러 그런건 아니라고. 진정해. 네,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잠깐! 아...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니들 싸운다. 이런 씨바 진짜! 가만히 있어봐. 생각 좀 해. 보긴 뭘 해! 미쳤다구? 내가? 어허!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네. 마지막 유언이란다. 아, 됐어. 내가 죽어. 그래! 내가 징크스다! 왜? 지금 나빠? 야, 블리츠 패기봐라. 미친놈이네. 이거. 쌍 날려버리는데 생각 따윈 필요없어. 블리츠 한 애들은 정신병자들이 많은 것 같다. 나이스. 대시 뺐다. 게이득. 마크에서 창법. 아... 플래시 안 써도 됐는데. 나 도발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이, 나 플래시를 도발 걸릴 것 같아서 썼어. 도발 걸리면 위험해가지고. 그런 개 왜필요해? 상상이먼 게 안 써도 됐을 거 같아. 아 이게 어차피 이게 반응으로 나가는거라 스펠이 생각을 그렇게 깊게 못해 생각하고 피하면 이미 늦은거라 뭐 할 차례였더라 아 깽판칠 차례였지 아 씨바 벌써 왔어 라인 한번 밀고 갈라 그랬는데 일부러 그런건 아니라구 이렇게 무난하게 풀리지 이상한데 내팀이 아닌데 오늘 한 여섯판 한거 다 망했었는데 전라인 2건 한 점 점점 더 무난하게 풀려면 두부 마산사고 뺏뺏 학살 중입니다 얌전하게 놀아볼까? 이래도 라인조는 져요 블리치라 뺏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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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린 가방에 뭐가 들었지? 어이없어 뺏뺏 오면 바로 패면 이긴다 이거 아이없어 응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acy 이 an 무서워 전기로 먹네 타군사님 그럴나모 도루쳐뒀 Compl discord Ez하 아, 나 볼 수 없어. 제압 되었어. 음. 맥쳐 나이키고 있음. 미쳤다고? 내가? 아, ㅅㅂ. 으아! ㅅㅂ. 미친 씨메. 병신새끼. 와, 진짜 미쳤다, 블리츠. 정신병장. 이분 최소 정신병장. 근데 ㅈㄴ 잘해, 근데. 엎드려! 농담이야. 원대 디스콘이 50개 감사합니다. 아군을 다녔습니다. 나름 힘경 좀 써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네. 아군. 아, 원래. 아, 쟤네가 스갑 실패했대. 아, 좋네. 아, 좋네. 아, 좋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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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 하으아! 흐으으으으으읍! 하핳. 섭세핬대. 가만히 비싸 봐! 총총도게! 크흡! 크흠! 크흡!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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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아 이 새끼 이거 씨바 깔끔하게 다 처먹네 개새끼 이거 와.. 많이 해본 솜씨인데 와.. 대단하네 대단해 진짜 드럽다 진짜 아아.. 어? 어 나이스? 어? 어? 아.. 야 야 야 너네 뭐해 야 야 야 야 미쳤나봐 얘네 못 들어가 이거 아칼리 때문에 야 야 미쳤나봐 얘네 다들 단체로 미쳤나봐 아까 궁 맞았으면 이겼는데 그치 궁 스노우볼 개쩐다 궁 맞았으면 이긴건데 그치 잠깐! 아..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는데 당근 못들어.. 못들어가지 씨발 어쩐지 오늘 운수가 좋더라니 바로 막아가는구나 진정해 그래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그치 응 오.. 그치 마스마 아 이거 또 던질거 같은데 해보자 한번 아 이거 또 던질거 같다 시-팔 어? 나이스 할만해지니, 흠, 별 이유는 없어, 히히힛 그래, 내가 징크투다! 왜, 기분 나빠? 기완탈쥐가 제일 불안하더라, 아... 차이힘 차례였지? 조발 받아라~~~ 주일이 뭐라고? 안 돼서! 나 s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흐하하하하하 크흐하하하하하 원디 디스코니 100개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나 궁 잘못 썼어. 궁 못 썼어 방금. 궁 잘못 썼어. 이렇게 쓰면 안되는데. 디스코니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방금 근데 궁 진짜 잘못 썼어. 오버야. 얌전하게 놀아볼까? 막 이래. 궁 잘못 썼어 방금.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궁 잘못 썼어. 왜냐면은 많이 맞긴 많이 맞았는데 딜이 너무 쪼금 들어갔어. 공포의 바이올린이다. 그니까 궁을 내가 좀 반피 좀 내려가고 써야되는데 반피 때 써가지고 반피도 안되는데 써가지고 궁이 데미지가 안들어갔어. 일부러 그런건 아니라구. 많이 맞았으니까 뭐. 손해는 아닌데. 더 잘 쓸 수 있었다는 거지. 답 없는데 왜 이렇게. 답 없는데 왜 이렇게. 도와줘. 어? 내가? 어허허. 아주. 누굴 안맞아 오셨대. 아우 궁 잊지. 뒤로. 내가 영원히. 진행. 카카오톡 야 미친데 존나 귀엽네 내가 징크쓰다 왜 기분 나빠? 여러분들 그리고 잠깐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추천 좀 잠깐 받을게요 이번판은 피바라기보다는 몰락이 더 좋아보이네 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추천 좀 잠깐 받을게요 자 여러분들 추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모바일분들은 빨간색! 아 빨간색이요 모바일분들은 빨간색! 어 클릭해서 찾아봐요 어 왼쪽이 추천이고 오른쪽이 즐겨찾게요 모바일분들은 자 이제 PC분들은 분홍색이에요 오른쪽 아래보면 있거든요 PC분들은 에 제가 그림판으로 직접 만든겁니다 아주 잘 만들었죠? 아휴 깔끔해라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고마워요 찰악 날려버리는데 잠깐 너 왜ks 필요 없어 원샷owo 뭐 할차례였더라 아아아아아 깻파츨 디ظ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스터 티어 생기고 좀 의욕이 생겨가지고 요즘 추꿈에서 하고있어요 이제 어 뭐야 아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2승 1패죠 하 1승만 하면 마스터 티어 갑니다